오늘은 여러분께 마통론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마통론이란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혼수를 준비하여 결혼한 뒤 남편으로부터 경제권을 받아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마통을 메꾼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남자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한국 여성들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하늘 높은지 모르는 샤넬백을 사기 위해 모든 돈을 다 퍼붓고 인당 25만원짜리 오마카세에 가서 sns 올리기 위해 살아가며 가까운 거리도 언제나 택시를 이용하고 통계철 오피셜 솔로 여성의 56.9%는 100만원 미만의 돈을 벌고 있지만 저런 허영심을 포기 못하면서 동시에 남자들이 뼈 빠지게 모아놓은 돈에 기생하는 여성들을 저격하는 이론이 바로 마통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여자들이 진짜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4년 빚이 2,500만원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말하는 게 낫겠지? 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31살의 나이이고 코로나 끝난 다음 유럽여행을 가고 싶어서 마통 뚫고 퇴사한 다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금리가 존나게 올라서 금리 감당을 못하여 비상금대출까지 진행한 여자이죠. 그녀는 맨날 배달음식 사 먹고 택시 타는 걸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들이 다 결혼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남자 쪽에서 설날에 양가 모부님 인사하러 가자 말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한 푼 없이 빚만 있어서 얼굴도 부끄러운 그녀.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한국 여성께서는 이런 미쳐버린 경제관념을 아직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말해야 하는 건데 숨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이지선다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한국 여성. 미리 말하는 게 나은데 마통 2500 정도는 남자 쪽에서 이해할 만하다. 라고 말하며 남자 쪽에서 당연히 위대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한다라 말하고. 빨리 말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해. 여시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남자도 이해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인생 흥청망청 살아온 걸 남자가 이해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한국 여성들. 결혼하고 같이 갚으면 금방 갚는다. 내 친동생도 마통 4천 있었는데 같이 으쌰으쌰해서 남자가 설거지해주더라.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건 부모님께 2천만 원 지원받고 모은 돈 없는 척해라. 라는 식으로 부모님의 지원으로 입을 싸악 씻은 다음 남자 앞에서 세탁하라는 우리 여자들. 빚없다 그러고 몰래 몰래 갚는 게 더 나음이라고 남자에게 숨기라는 우리 한국 여성. 그녀들에게 정말 경제관념이라는 게 있을까요? 마통 3천만 원 갚을 수 있겠지? 조울증에 걸리고 잘못된 소비습관으로 나이 서른인데 빚이 3천 생겼어. 내 나이 스물여섯인데 벌써 마통으로 3,170만 원 빚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빚을 보면 어째선지 몰라도 마법같이 3천만 원 언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우리 여자들도 마통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게. 여자들 마통 어쩌고 하는 거 남초주작이야? 내 주변 돈 안 모으는 여자 존나 많아 해외여행 중명품 아주 난리 났음. 내 친구가 딱 마통론인데 2천마통으로 결혼했는데 그거 이야기 꺼내면 존나 예민해하고 기분 나빠해.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 마통 쓰고 오마카세 호캉스 풀빌라 유럽여행 엽떡 마라탕 허버허버 드신 건 여성분들인데. 왜 그걸 언급하면 기분 나빠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일본 여성들이 마통을 뚫어서 호캉스 해외여행 오마카세를 즐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베트남 호치민국제학교 이사장은 베트남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희생정신 책임감 독립심이 있다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은 79%이고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결혼만 하면 일 그만두려고 하는 여자가 태반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은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 나이가 서른이 됐는데도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이 마통만 있거나 터무니 없이 작은 돈만 모아놨다면 그 여자와 결혼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인간의 천성은 변하지 않고 서른까지 생활력 없이 살았다면 그 천성은 평생 갑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마통론을 널리 퍼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두 줄 요약 서른 살 남자가 마통삼천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은 꿈도 못 꾸지만 한국 여자는 마통삼천이어도 결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은 기울어진 세상이고 여성과 남성의 인생 난이도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은 기울어진 세상이고 여성과 남성의 인생 난이도는 차원이 다르다.